안녕하세요 26살에 성인 ADHD 진단을 받은 문주스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면 아마 성인 ADHD 진단 받으셨거나 본인이 성인 ADHD가 의심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ADHD 진단 받은 이유 그리고 약물치료 후 전후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아 멋져 사실 저는 제가 ADHD가 있다는 걸 전혀 의심을 못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렇게 살아왔고 저한테는 이게 정상인 줄 알았고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되게 유별나다 정신없다 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고 제가 진단을 받은 이유는 전 남편 전 남친이 권유를 해서 치료를 받게 됐는데요 남편이 검진을 추진하는 이유는 제가 한 가지에 집중을 잘 못하고 주변 정리가 안 되고 그리고 대화를 하는 도중에 몇 분도 집중을 못하는 모습 몇 분도 아니죠 거의 이제 초단위로 집중을 못하고 대화 주제를 바꾸는 모습을 보고 본인이 좀 스스로 조사를 해서 아 ADHD 같다 라고 해서 저한테 ADHD 치료를 좀 받아보지 않을래? 진단을 좀 받아보지 않을래? 라고 먼저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진단을 안 받고 이대로 살겠다 라고 하면 저랑 헤어지려고 했대요 그만큼 주변 사람들이 좀 힘들어요 성인 ADHD 갖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조금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남편이 조사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너무 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단을 받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주변에 ADHD 전문병원을 갔는데 거기 병원이 소아 그 다음에 청소년 ADHD 전문병원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예약을 잡는데 한 일주일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일주일 후로 예약을 잡고 그때 당시에는 15만원 정도 했었고 약은 스텔라 40mg 저 지금까지는 40mg 매일매일 먹거든요 근데 그게 그때는 5만원 왜냐면 성인 ADHD가 그때는 의료보험이 안 됐어요 근데 의료보험 되고 나서 이제 25,000원인가 내고 한 달치 약물을 받았습니다 그 스텔라를 먹으면 100%는 아니에요 ADHD 증상들이 지금도 저 다리 떨고 있는데 사실 제가 약을 먹는 거를 까먹고 지금 사용 중이긴 한데 아 집중해 제발 집중 좀 해 아 그래서 스텔라를 먹으면 모든 증상을 줄여주진 않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안 좋은 날에는 50% 좋은 날에는 뭐 7, 80%까지 증상이 완화되긴 하는데 100%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약물 치료 전에는 저는 술을 진짜 많이 마셨어요 일주일에 4일에서 6일을 몇 년에 그렇게 마신 것 같아요 그니까 성인이 되고 나서 그 이유는 술을 일단 술은 도파미를 공급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이 그러니까 필름 끈기 정도로 마셨거든요 그 4일 6일을 근데 그 이유가 생각을 안 해도 되죠 머리 속이 항상 시끄러우니까 저는 눈을 뜨자마자 밤새 때까지 머리 속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술을 마시면 그게 이제 필름 끈기면 기억이 안 나잖아요 조용히 있으잖아요 그러면 내가 쉬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그렇게 찾았어요 옷 다 바닥에 있었고 물건들도 다 바닥에 그냥 있었어요 그리고 침대는 정리가 안 되고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 쇼핑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꼭 카드를 그 악순환 아시죠? 이제 뭐 카드값을 내서 돈이 없어서 또 카드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 그냥 뭘 받으면 카드값 내고 뭘 받으면 카드값 내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재정관리가 전혀 안 됐었고 게임 진짜 많이 했어요 게임을 진짜 많이 했고 신기하게도 일은 그나마 중탄을 쳤던 게 아 제가 칭찬 욕구가 인정받고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되게 컸어요 그래서 자존감도 낮고 그리고 혼나는 게 너무 무섭고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혼났고 항상 부정적인 피드백을 선생님이나 아니면 주변 어른이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된 아이야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서 업무를 잘해야 이제 칭찬도 받고 혼이 안 나니까 혼이 나는 게 무서워서 그냥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일은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1, 2년을 못 갔죠 왜냐하면 1년이 지나면 번아웃이 너무 심하게 와서 일을 못하고 그만뒀던 것 같아요 그냥 안 오나려고 칭찬받으려고 노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를 갈아서라던가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또 성인 ADHD 문제점 중에 하나가 마스킹인데 이제 마스킹은 마스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AB처럼 안 보이게 AB처럼 안 보이게 연기를 하는 거죠 보통 사람인 것처럼 근데 이제 그게 마음을 뱉니까 저는 뭐 충돌성도 같이 갖고 있어서 뭐 친구와 얘기를 하면 대화를 하면 집중을 못해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만 고개만 끄덕끄덕 거리지 그다음에 저는 사실 눈을 마주치는 게 되게 있는데 눈을 계속 마주치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이제 말 끊는 거 진짜 안 하려고 하는데 말을 계속 끊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ADHD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 회전이 좀 빠르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가 내가 하요일날 이러면 어! 그래서 하요일날 너 우리 집에 온다고? 이렇게 해서 벌써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 몇 마디를 했는데 바로 그냥 생각하는 게 이제 원래는 다 끝나고 얘기해야지 이게 아니라 충돌적으로 바로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바로 그냥 내서 입으로 표출이 딱 되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말을 본의 아니게 끊게 되는 그래서 좀 많이 미안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아 나 미안해 라는 말을 진짜 다 알고 계셨던 거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 마스킹을 최대한 하려고는 하는데 이제 제 원래 하고 싶은 대로 못 하니까 그게 좀 뭐랄까 억누르게 되더라고요 제 감정들을 근데 그것도 다음 영상에 마스킹, 저는 이제 언 마스킹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거 또한 깊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약물 치러고 아 힘들어 스텔라는 한 2주 있다가 효과를 볼 수가 있네요 2주를 복용해야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3개월쯤 됐을 때 확 확 호전되는 걸 느꼈어요 제 ADHD가 밥을 먹고 나서는 무슨 롯데홀드에 있다가 갑자기 도서관 들어간 느낌? 그래서 흔쩍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 근데 그게 처음 느꼈을 때는 와 이게 혹시 나식 하실 분들은 알 거예요 나식을 하고 회복한 다음에 딱 눈 떴는데 다 잘 보이는 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편했구나 그걸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을 복용한 다음에 너무 내가 조용하니까 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되게 조용하다 그렇게 느꼈어요 약을 먹고 한 2년 후에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서 코딩을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코딩을 접하게 돼서 코딩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끝나고 밤에 야간에 학원을 다녀서 이제 기초 코딩을 배웠어요 복비 지원 이제 코딩 학원 같은 거 있잖아요 6개월 동안 받는 거 복비 지원으로 이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반 동안 스타트업에서 개발점이 됐어요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독학으로 코딩을 계속 배웠어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재미없으면 지금도 더 재미없으면 못해요 ADH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막 진짜 멱살 잡고 해야지 아니면 정말 생기를 위해서 하거나 그런 거 아니면 웬만한 사람은 혼자 독학을 한다? 이런 거는 좀 어렵거든요 코딩은 너무 게임 같고 재밌어가지고 코딩은 이제 거기 스타트업 다니고 그다음에 집에서 독학으로 계속 계속 배웠어요 유튜브 보면서 영상 보면서 남편이 와 너 미친 사람 같다고 그만해 할 정도로 진짜 열심히 코딩을 했습니다 현재는 캐나다로 이메일 와서 지금 영주권까지 받은 상태고 지금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신기하고 약을 먹고나서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책을 앉아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거 저는 진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람이 조금 안전화가 됐죠 근데 다만 불안이 불안증이랑 우울감이 더 높아졌어요 그게 이유가 있는데 ADHD가 호전이 되면 불안... 불안이... 몰라... 그니까... 그래서 고민입니다 근데 이것도 더 디테일하게 다른 영상으로 설명을 다 해보려고 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ADHD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지금 강박, 불안, ADHD, 그다음에 자폐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갖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ADHD, 직장애, 강박, 불안 이렇게 섞여서 가질 수도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저와 같을 수는 없어요 다 다르게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근데 뭐 부주의, 가인 행동, 충렬성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어가지고 티가 너무 났어요 티가 났는데 아무도 안 났어 특히 여성분들은 진짜 진단 받기가 힘들대요 왜냐면 겉으로 표시가 안 나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근데 뇌는 막... 생각이 막 돌아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진단 받기가 힘들시대요 몇 분들, 여성분들은 특히 아는 게 나아요 만약에 ADHD가 의심돼서 병원에 갔는데 없다고 하는 게 나아요 저는 그러니까 알고 자기를 더 편안하게 하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ADHD가 의심이 됐다면 뭔가 본인한테 이상이 있다고 생각이 든 건데 그러면 당연히 의사분이랑 자기랑 맞는 병을 찾아서 치료를 받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정말 편하거든요 아 내가 왜 옛날에 치료를 못 받았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 진짜 편해요 그래서 꼭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병이든 마무리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ADHD가 의심이 되신다면 꼭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고 본인이 이상한 게 아니라 진단을 통해 힐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ADHD를 갖고 성인이 되신 분들은 트라우마도 많거든요 근데 저 전문가 납니다 까먹지 마세요 찾아보세요 구글은 무료입니다 네이버도 무료예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상하고 내가 게을르고 내가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나는 다른 거지 나는 틀린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다른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도 내가 나는 한글자막 by 한효정